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보시면 이론 실험 이론 조성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쵸 조성을 구할 건데 어떻게 해주냐 조성을 구하는 법 아까 해놨죠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성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상대 밀도 조성표에서 밀도를 알아야 돼요 그쵸 밀도를 알기 위해서는 비중병을 이용해서 질량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비중병을 이용해서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비중병에다가 가득 우리가 어떻게 써요 모세관현상에서 볼록 나올 때까지 용액을 담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빈 비중병의 무게를 빼주면 뭐가 낸다? 에게 수용액의 질량이 나오죠 질량을 구할 수 있죠 그쵸 액체를 넣어서 여기에 볼록 나올 때까지 넣었어요 그쵸 이 무게를 재고 얘 질량을 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빈 비중병을 빼주면 이 수용액 용액의 질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뭘 알아야지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밀도라는 애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 그렇게 재면 되고 부피가 문제죠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비중병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 증류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증류수 자 증류수를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증류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증류수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알 수 있냐면 상대 밀도 조성표에서 지금 20도시라고 합시다 20도시 자 그랬을 때 0%짜리가 있죠 0%짜리가 20도시에서 지금 밀도가 얼마냐면 0.99823이에요 0.99823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고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되죠 그럼 밀도는 0.99823이에요 0%라는 게 뭐예요 알코올이 한 개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에탄올이 한 개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증류수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물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질량을 구할 수 있죠 비중병을 통해서 질량을 구하면 뭐가 나와요 부피가 나와요 그쵸 얘는 비중병을 통해서 비중병을 통해서 가득 차있는 이 용액이 가득 차있는 비중병에서 빈 비중병의 무게를 빼주면 뭐를 구한다 이 용액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0.99825 823 823이래요 이걸로 나누어주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20도시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25도시에서는 얘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를 구했어요 그럼 비중병의 부피를 구한 거죠 얘는 증류수를 넣어서 부피를 구했지만 이거 자체가 뭐예요 비중병의 부피예요 어떤 용액이든 이 부피를 갖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질량만 비중병으로 어떤 용액의 질량을 재면 부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밀도를 구할 수 있고 밀도를 알면은 상대 밀도 조성표에 의해서 조성을 구할 수 있다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세 번째가 이제 상대 밀도 조성표에 의해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조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성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밀도를 구했더니 여기에 이제 퍼센트 농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20도시가 있다고 합시다 밀도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0.9999다 그리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31%라고 합시다 그냥 그냥 한 이거 틀린 거예요 상대 밀도 조성표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 자 어쨌거나 983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924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했을 때 만약에 0.954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중간이죠 그쵸 중간이라는 얘기는 31%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이 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즉 조성이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뭘 써준다 내사법을 이용해서 이 용액의 퍼센트 농도 조성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내사법 선형보관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선형보관법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한 조성을 알아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냥 거짓말로 밀도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대 밀도 조성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X축인데 X축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고 여기를 조성이라고 해봅시다 퍼센트 농도 그쵸 퍼센트 농도라고 했을 때 얘가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성이 지금 작아지는 이런 기울기가 나타나요 그거는 우리가 그 상대 밀도 조성표를 보고 그리면 돼요 그쵸 그러면 아 밀도가 커질수록 지금 조성이 작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기가 X1 밀도가 X1이에요 그랬을 때 조성은 Y1이겠죠 그 다음에 밀도가 X2에요 지금 그랬을 때 조성은 Y2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밀도를 구해봤어요 실험에 의해서 구해봤더니 어디냐면 여기에요 X 그러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우리가 상대 밀도 조성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사법을 이용해서 선형 보관법을 이용해서 Y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뭘로 구하냐면 자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나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때요 같죠?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는 거를 놓고 우리가 내사법의 공식을 구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X 빼기 X1 이걸 먼저 할까요? 자 이거 먼저 할게요 X2 빼기 X1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은 이거나 이 기울기나 이것 분의 이거 이 기울기나 아니면 이 기울기죠 그쵸? 그래서 Y 빼기 Y1이나 어때요? 기울기는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Y값이죠 Y는 어떻게 된다?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X 빼기 X1 그 다음에 얘 이항하죠 이항하니까 Y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내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형 보관법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밀도를 구한 다음에 조성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럼 이제 레일리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W분의 DW는 Y 빼기 X분의 DX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인테그럴을 할 거예요 인테그럴을 하면 어떻게 된다? W2로 나와 있죠 W2분의 W1 자 얘는 X2분의 X1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랬을 때 W1은 뭐냐면 처음에 처음의 질량이에요 처음의 질량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용액 우리가 에탄올 수용액 처음 원 조제했던 에탄올 수용액 증류해야 되는 그 용액의 양이죠 처음의 양이에요 얘가 그래서 수용액의 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W2는 잔류액의 양이에요 잔류액 증발을 해서 유출이 되고 남은 잔류액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은 초기 조성이겠죠 초기 조성 초기 농도 조성 그 다음에 X2는 나중에 마지막 나중에 나중 조성 이렇게 돼 자 그럼 어떻게 된다 LN W2분의 W1은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X0에서 X1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Y 빼기 X분의 DX 빼기 X0분의 X2 Y-X분의 DX 이렇게 해줘도 되죠 이 적분을 이렇게 그죠? 어쨌거나 빼주면 되니까 그랬을 때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I1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 I2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W1은 I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꿔줘야 되냐면 이게 처음의 양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잔류액의 양을 실험값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가 이론값을 통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어야 계산이 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W1분에 W2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I1 플러스 I2가 되겠고 W2는 W1 곱하기 EXP 마이너스 I1 플러스 I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요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잔류액 양이 물론 실험값을 통해서 나왔지만 이론값을 통해서 뭐를 구해야 된다? W2 이게 바로 이론값을 통해서 잔류액 양을 구하는 거잖아요 얘를 구하는 게 바로 그쵸? 요게 잔류액 양이에요 이론값을 통해서 이게 이론값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레일리 그 표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액상 중에 에탄올의 퍼센트 웨이트 퍼센트로 나와 있죠 그쵸? 얘는 기상 중에 Y 여긴 X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뭐 이렇게도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있죠? 거기다가 색깔을 조금 입혀주셔도 돼요 진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얘네들 다 잊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값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도 또 표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I라는 표현을 썼죠 I에 관한 눈금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40%다 하면은 여기 40% 있잖아요 그쵸? 여기 40%를 가서 쭉 가서 요 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얘가 뭐 10몇 퍼센트다 10몇 퍼센트는 이쯤 돼요 그쵸?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뭐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I1 그 다음에 I2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I값을 바로 알 수 있는 I값은 뭔데? 이게 I값이잖아요 이거 이게 I값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I값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저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이론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실험기구 장치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실험을 직접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실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